이렇게 와요, 나한테만. 응? 응, 응. 이리 와. 응, 가자, 가자, 가자. 응, 가자, 이리 와자. 지오, 지오. 응. 지오, 엄마가. 응. 이제 이것들이 첫 배라서, 큰 놈들은 다 팔고, 작은 새끼를 키워서 또 새끼를 첫 배로 낳으니까 하나씩 낳는데, 다음에 또 낳을 때는 두 개 내지 세 마리 낳아요. 그러면 이런 놈들이 세 마리씩, 둘이서 함께 낳으니까 여섯 마리가 돼가지고 뛰는데, 너무 장관이에요. 너무 귀여워요. 응. 풀이 아직 여기 많아요. 풀 다 뜨면 이제 윗밭으로 올려야 되는데, 아직도 풀이 녹록해요. 아이고, 안 가고 나를 따라와. 난 바쁜데, 따라오네요, 이렇게. 응. 여기 좀 와. 쫄 따라와. 졸졸 따라와요. 응. 지오, 엄마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. 에헤헤헤. 아, 아유. 참 귀엽죠. 저기 가면 아무데나 저렇게 외출을 해야 해서 우리가 찾기 힘들어요.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목줄 매야 돼요. 사방에 돌아다녀요. 저러고 놀다가 또 없어져서 보면 염소장 안에서 그늘에 앉아있어요. 배고프면 또 지 엄마한테 전 먹고. 아, 조그마하니까 너무 똘똘해요. 응. 참 똘똘해요.